천장에서 다리 긴 거 같아. 오케이. 올리고. 이거 코 엄청나게 세다. 둘. 같이 밀면서. 조금만 더. 아니야. 아니야. 안 되네? 한 번만 더. 못 들었어, 못 들었어. 한 번만 더. 죄송해요. 잘 안 들려가지고. 왜 안 들려? 필터 분석이 있다. 필터로 안 돼, 이게. 오늘 하루 너무 마음에 든다, 언니. 응. 너무 좋다, 오늘. 언니가 있어서 제일 좋지만. 됐다. 멤버들 여유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 편이에요? 여가 시간은 자유에 맡기고 있는데 특히 유진이랑 원영이가 필라테스를 좋아하고 실력도 아주 수준급이어서 필라테스를 자주 하러 가곤 합니다. 우리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시작할게요. 이쪽 보고 롤다운 한번 해 볼게요. 머리부터 쭉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거기 한번 숙이고. 어머, 몸 유연한 거 봐. 허벅골도야, 뭐야. 다리 인형 아니야? 다리 봐봐, 다리. 다리 길이. 오케이. 저 보고 앉아보세요. 우리 목 스트레칭부터 해 볼게요. 머리 한 손 잡고. 진짜 유연하다. 반대에 돌아오고 반대쪽도. 그렇죠. 팔 옆으로 나란히 하고 쭉 우리 발끝 터치하러 가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핸도 쭉 내려가세요. 그렇죠. 넷. 한 번 더 내려갑시다. 그다음에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우리 손끝으로 발끝 터치하러 가볼까요? 이야. 보기나 해답다. 그렇죠. 저 동물이 다. 어? 화이팅. 몸을 더 돌아. 이런 걸 좋아해. 유진 씨 이런 걸 좋아해. 유진아 가자. 유진아 친근하다, 유진아 친근하다. 유진아 다리가 길어서. 다리는 놓고 갈 수 있는 만큼. 괜찮아. 야, 원영 씨 봐봐. 천천히 일어나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시작해볼 거예요. 근데 원영 씨가 더 오래전부터 했나 봐요, 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누가 먼저 해볼까요? 원영이요. 천장에 올려서. 다리 긴 거 봐, 진짜. 원. 오케이. 올리고. 이야, 이거 코 엄청나게 세다. 둘. 한 번 더. 오케이. 마지막. 다리 진짜 긴다. 무릎 접고. 여기 잡고. 오른쪽으로 일어나세요. 키 더 컸죠? 키 근데 쌤이랑 마지막에 수업했을 때보다는 더 컸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처음에 왔을 때가 17? 맞아요. 엄청. 아니, 근데 원영 씨는 지금도 키가 크고 있는데 아직도 포토샵 해요, 다리 길이 줄이려고? 줄인다고요? 다리를 줄여서 포토샵을 해요? 오른쪽이죠? 에이, 말걸. 에이. 이럴까 봐 제가 장난으로. 그렇다며.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 줄여서 올려야겠다, 이렇게 했던 말이 한 번 있었거든요. 만세하고 엎드리면 돼요. 다리를 반만 펴고 일어나세요. 만세. 지금 괜찮아요. 이거 진짜 힘들어. 다시 내려가고. 그렇죠. 다시 팔을 위로 만세하고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복근이 이렇게 올리는 거 진짜 어려워 봐야죠. 그리고 표정이 힘들어하지 않잖아. 끝. 등 힘 들어오죠? 등이 완전. 힙도 들어오죠? 잘 들어와요. 너무 잘했어요. 완전 시원한데요? 잘할 수 있을 것임. 유진이, 가자. 유진아, 가자. 나갑니다, 갑니다. 잘하네. 에이, 됐다. 거기로? 그렇죠. 내려가고. 숨 쉬고 있죠? 네. 유진 씨 진짜 잘하시는 건데. 잘했어. 자, 이제 레벨 업이에요. 자, 누가 먼저 할까? 원영이에요. 햄스트링 쭉 내리러 가고요. 그래서 여유 있으면 이마 여기 한번 터치하러 가볼까요? 완전 꿀다폰. 같이 밀면서 닦아. 그렇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야. 아니야.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죄송해요. 잘 안 들려가지고. 왜 안 들리지? 왜? 아, 간다. 아, 간다. 쭉 길게 가 봐요. 아니, 이 정도는 대단한 거야, 다시. 저거 되게 많이 가는 거예요. 미소를 잃지 않는다. 웃으면서 한다고, 이거야? 잘했어요. 아까 거의 다 찢어졌어요. 일자로. 보셨죠? 응. 힘. 둘이 안무하는 것 같아, 둘이. 올라오고. 유진이 각이 너무 예쁘네. 딱 떴네요, 유진이. 저. 그냥 쭉 넘어가다. 괜찮아, 괜찮아. 저 유연한 거 봐. 일어나. 그다음에 무릎, 발목. 왜 이렇게 길어? 예쁘다. 그다음에 천천히 응답하면 돼요. 잘했어요. 꺾어주세요. 그렇죠. 고개 먼저 끄덕하고 천천히. 간다, 간다, 간다. 온영 넣어, 온영 넣어. 자, 안녕. 다리 펴고 띄운다. 일어난다. 가슴 꺾는다. 숨 크게 마시고. 그렇지. 완전 됐어.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태웠네요. 기분 좋아졌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진 씨랑 온영 씨의 데뷔 코스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일단 초등학교 때 언니 졸업식에 갔다가 길거리 캐스팅이 돼가지고 시작하게 됐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연말 시상식 무대를 보러 갔다가 너무 멋있어서 이제 아이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메일 오디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서울로 가기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메일 한번 보내볼까 했는데 이제 연락이 다 와서 잘 돼서 이제 지금 회사에. 바로? 네.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예쁘다 뭔가. 또. 오늘 또 배가 고파져서. 우리 오늘 필러드 열심히 해치니까. 먹어도 돼. 맛있게. 가자. 좋아, 좋아. 어떡해.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언니 오늘 필름 카메라 보셨어요? 응. 가자, 가자. 진짜 하나 찢어주면 안 돼? 당연하지, 당연하지. 일단 주문볼 거 해. 많이 배고파. 배고파. 오늘의 스프 하나랑 아보토마테 하나랑 에그프로슈토. 아보토마테. 에그프로슈토? 다 처음 들어보는 거네요? 아브로, 아브로 뭐야? 맛있게 봐라. 맛있겠다. 그냥 사진 찍어줘요. 알겠어. 가로 세로. 가로. 가로. 요즘 필름 카메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오케이. 충분한가 봐. 약간 약간. 약간 데꿔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셋. 좋아요. 잘 씻는다. 거울샷? 거울샷?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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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떡해. 근데 필터 분석이 있다. 필터로 안 돼, 이게. 나 무슨 소개팅하러 나와서 되게 멋부리고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둘 다. 분명히 오는 거야? 가짜. 아니, 너랑 나. 무슨 소리야? 그런 거야, 진짜. 어떡해. 혹시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상왕국, 상왕국. 둘이. 그냥 뭐. 춤 좀 춰요. 혹시 직업은? 저는 뭐 그냥 밥 좀 먹어요. 고기 좀 끓는 여자거든요. 좀 드시구나. 우리 오늘의 스프다. 오늘의 스프. 오늘의 스프가 나올 거야. 오늘의 스프. 오늘의 스프. 오늘의 스프. 오늘의 스프. 맛있게 드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거 칼로리도 굉장히 높은데. 근데 왜 좀? 또 조정해줘야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떡해. 어머어머어머. 저건 필수지. 잠시만, 기다려. 가만가요. 잠시만요, 딱 마지막 한 점. 안 돼, 나를 기다려줘. 어떡해, 언니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겠다. 나는 요즘에 진짜 먹고 싶었는데. 맛있다. 그리고 되게 허겁지겁 안 먹는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생각보다 엄청 부드럽다. 잘 잘려. 맛있겠다. 먹는 게 진짜 많이 나오네. 언니, 원픽 뭐예요? 일단 어니언 스프가 새로운 발견이야. 너 내 취향 잘 아리잖아. 어머. 서비스다, 서비스. 서비스야. 언니 제일 신났어.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이거는 찍어야 돼. 사진만 몇 번 찍는 거야? 나 오늘 하루 너무 마음에 든다, 언니. 응, 너무 좋다, 오늘. 언니가 있어서 제일 좋지만 너무 좋다, 오늘.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해. 언니가 사진 찍을 때. 진짜 마음에 들었구나. 약간 조금 앞으로 나와볼래? 앞으로? 응, 예뻐요. 하나, 둘, 셋.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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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금 좋아요, 좋아요, 지금 좋아요. 아이고, 나 그림 줬어.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 어이구. 어깨가. 감사해요, 언니.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만족스러워요? 잘 나왔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통화 과학 과학. ower 과학 과학. 통화 과학 과학 가상 통화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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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